냉장고에 원래 맥주 있지 않았나? 요즘에 술을 왜 못 마시냐면 순대가 갑자기 응급 상황일 때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은 일찍, 그러니까 원래 술을 끓기도 했는데 순대가 이제 다음 주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버티는 게 벌써 3주, 4주 됐잖아. 이게 나도 제가 아직 있으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야. 제가 가면 얘 멘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아이고, 몇 살이죠? 아직 어려, 12살. 12살? 많지는 않은데. 내가 지금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. 나도 마음은 결심은 했어요. 제가 이제 어쨌든 시한부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눈뜨고 내 옆에 있으니까 못 보내겠는 거야. 아니다. 어차피 태양의실이 없었고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를 정말 편 Hoje 같아 너무 힘들 pedal. 우리 고등학교를 응급했지만 아마 어디서 안녕하겠지? 아니, 어차피 할 게 없었을까? 아니. 그렇죠.